싱테페타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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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중앙에 위치한 샌나야시장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 죄와 벌에서 가난한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지금도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눈에 띈다 싱테페타르부르크는 과일 수확량이 적어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보니 과일의 모양이 특이하다 이것이 복숭아라고 하는데 모양이 넓적하다 양파도 넓적하게 생겼다 크기가 수박만한 과일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멜론 드니아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과일이다 낯선 이방인이 관심을 보이자 그 자리에서 잘라 속을 보여준다 마치 참외와 비슷하다 친절하게도 시식을 권한다 드니아는 드니아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었다 시장 한편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김치와는 다르게 생겼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만든 김치다 여러 김치 종류 중 한국 당근 김치가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잘 팔린다고 한다 모금과는 좋은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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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